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물리는 거 아니야? 얘가 너무 신기해 재료 무조건 생강 생강 먼저 빅뱅 중, przez 고춧가루, 초콜렛, 고op, 고춧가루. 고추장의 순서, 고추장의 순서와 고추장과 고추장의 순서. 계란 고추냉이를 넣어주세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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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각종 어패류랑 해산물을 듬뿍 넣어서 만든 해물찜 먹방입니다. 이따가 밥도 한번 볶아서 먹어볼거에요.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. 계란 홍가리미부터 먹어볼게요 계란 녹는다 쭈꾸미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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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이 너무 맛있게 잘 배웠어요.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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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와.. 식감이 미쳤다 너무 맛있다 참기름 반죽! 관자가 사람의 주먹반만 하네요 진짜 크다 진짜 최고다 소라 진짜 최고다 소라 양념 듬뿍 묻혀서 대왕 가리비 꼬치 대왕 가리비 꼬치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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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이 정말 맛있어 맛있다 치킨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볶음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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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치킨 진짜 고소해요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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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돈 받고 팔고싶다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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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대게먹는거같아요 대게 먹는거같아요 끝으로 마무리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단 오늘 먹었던 해물찜은 해산물들이 정말 싱싱하다 보니까 먹을때 씹는 식감이랑 맛이 훨씬 더 좋았던거 같구요 진짜 유독 오늘따라 양념이 너무 잘 배가지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만 양념이 되면 너무 행복할거 같아요 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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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